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또 어제 조국 대표가 만났어요. 조국 대표라고 불러야 되는 건데요. 조국 혁신당 당대표가 되어서 두 사람이 만나서 같이 승리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어떤 민주당과 우리는 동지다 이걸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조국의 강을 건넌 줄 알았더니 다시 돌아와서 지금 같이 선거운동을 하게 생긴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걸 한 세트로 표현하면 그냥 조국 제명당입니다. 그 안에 이재명의 민주당도 있고 조국 혁신당도 있고 저 비례대표 이상한 종북 좌파들 제가 이 표현을 웬만하면 방송에서 안 쓰는데 그 진보당 사람들은 실제로 종북 좌파 성향이 짙기 때문에 씁니다. 과거 이력들이 국가보안법 관련. 다 위반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석기 석방 주장하고 했던 분들이 뭐 하니까. 이걸 다 세트로 묶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조국 제명당이 되는 거죠. 딴 식구인 척 해봐야 국민들 눈에는 한 식구로 보일 뿐이고요. 저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환상의 커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정과 사범에 재판 다니느라 일주일에 두세 번 법원 가야 되는 분이고 또 한 사람은 이미 이 심의에서까지 징역 2년이 나왔어요. 구속 안 당한 게 기적인 거예요. 이런 분들이니 사범 리스크로 하나 되지 않았습니까. 서로 얼마나 처지를 잘 알겠어요. 아 내가 재판장 가보니까 진짜 힘들더라. 요새 이재명 대표님이 서초동 자주 가시죠. 저도 서초동 자주 가서 잘 압니다. 이런 이야기 화기에 나눌 수 있죠. 그러나 이분들이 저희 당에 오면 공천 바로 컷오프되는 분들이에요. 사범 리스크 때문에. 조국 제명당 환상의 커플이 만났다로 평가하겠습니다. 또 한 분 얘기 듣다 보니까 떠오른 사람이 있는데 용혜인 의원인데 비례대표로 이번에 자기를 내세우더라고요. 그런데 비례대표 연속으로 두 번 나가는 게 매우 드물고 김종인 위원장 정도가 기억이 나고 셀프로 본인을 추천하는 것도 정말 이례적이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용혜인 의원의 지난 4년 의정활동에서 국민들의 기억에 남는 건 가족여행에 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다. 이거 말고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국민들이 봤을 때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게 시대정신인데 귀빈실 사적으로 이용하는 분이 비례대표 한 번 더 하겠다고 나오는 거. 아 귀빈실이 진짜 좋긴 좋나 보다. 국회의원 특권이 진짜 좋긴 좋나 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본인이 후순위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 비례하겠다. 글쎄요. 진보진영에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주축의 비례정당에서 진보당 인사들이나 용혜인 의원 같은 분들이 앞자리 배정되잖아요. 이거는 민주당 전체 총선에도 굉장히 큰 악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비례대표를 왜 또 해야 되는지 상당한 특혜잖아요. 비례대표 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정말 상징적인 인물들 상징적인 직군에 있는 분들. 사회의 약자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비례대표를 그냥 내가 한 번 더 재선을 하기 위해서 쓰는 수단으로 삼으니까 이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지역구 출마를 했습니다만 비례대표는 우리 정치의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위해서 배정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역구 나가서 선거운동하고 하는 게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의정활동을 하라고 만들어둔 제도인데 가족여행에서 기민실 쓰는 분이 무슨 사회적 약자이고 소수자입니까. 그렇죠. 이분이 또 돼서 재선하면 뭐 하겠어요. 돌아다니면서 기민실 쓰겠죠. 인천공항 기민실도 가보고 김보공항도 가보고 저기 김해공항 기민실도 가보고 기민실 투어 말고 뭘 하겠어요. 네. 뭐 그런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일단 위성정당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진보당도 있고 그 안에 여러 세력과 함께 후보를 내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민주당의 어떤 위성정당보다 조국 혁신당에 좀 투표하겠다는 의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 교차투표 현상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비례정당 투표 여론조사인데요. 민주당이 참여한 비례연합정당과 조국신당을 비교를 해보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게 조국 대표를 향한 어떤 지지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민주당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봐야 됩니까. 민주당에 대한 반감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개딜들 때문에 밀려서 숨죽이고 있는 친문 성향의 당원들이 저쪽을 응답한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진태양란 사면 초과인 것 같습니다. 온갖 진보 좌파 세력을 다 합친 이재명의 민주당을 피해서 어디를 찍을까 봤더니 음주운전과 무면요운전 전가로 점철된 신장식이라는 사람을 영입 인재로 세우고 당대표가 지금 징역 2년 2심에서 선고받은 조국당이 있고 아니 진보 성향의 국민들도 저는 존중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좀 어디다 남부끄럽지 않게 선택할 수 있는 진보 성향의 정당이 필요한데 이재명당 아니면 조국당 이런 진태양란 사면 초과가 또 어디 있습니까. 50보 100보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진보 성향인 분들이라도 이번만큼은 국민의힘이 아니라도 좋으니 적어도 이재명당과 조국당은 조금 피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런데 민주당은 사실 조국 신당이 좀 크는 거를 어떻게 지켜볼지가 좀 궁금했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중도표를 가져간다기보다는 정말 이제 모여있는 진보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가 갈라지는 것 같거든요. 중도 표심이 중도 표심을 자기들끼리 나눠먹는 이런 개념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해찬 최고가 좀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아니 어느 중도가 진보당과 영예인이 있는 민주당 비례정당을 찍겠습니까. 어느 중도가 mbc에서 평양적인 방송하다가 징계라는 선물을 mbc에 안 끼고 본인은 또 도망가서 비례대표 하겠다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정가가 있는 사람을 영입인제로 내세우는 그 조국 신당을 투표하겠습니까. 그건 중도라는 단어에 대한 모욕이고요. 핵심 강성 지지층 갈라먹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도 어디 식사자리나 직장회식에서 부끄러워서 나 조국 신당 찍는다. 나 용혜인과 진보당이 있는 민주당 비례정당 찍는다. 이런 이야기 잘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회의 좌우의 양날개 진보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소한의 상식은 갖춰야 되잖아요. 조금 새로운 전과자들 없는 진보 정당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조국 전 장관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선거 전면에 나가서 계속 선거운동을 할 것 같고 본인도 아마 비례대표로 순번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총선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제가 지난 연말이나 몇 달 전에 여러 언론에서 조국 전 장관 출마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출마하라고 새벽기도 다니고 싶다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요. 결국 본인의 출마뿐만이 아니라 아예 당까지 만들어서 나온 거 한국 정치에는 재앙이지만 민주당의 총선에는 더 큰 악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제가 마냥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아까 진태양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진보 성향의 국민들에게 이재명 아니면 조국이라는 가혹한 선택지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정치적 현실이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내부에서 개혁하고 변해야 되지만 민주당 성향의 어떤 정당, 정치 세력도 이번 총선을 통해 뼈를 깎는 쇄신으로 이재명과 조국 같은 사람은 발을 붙이지 못하는 좀 상식적인 진보 성향 주민들이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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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